사령관님 덕분에 마사라는 이제 아크트로스 맹스크에 대한 정면적인 반란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전과자인 타이커스 핀들레이의 말에 따르면 자치령은 외계 유물을 발굴하러 마사라에 왔다고 합니다. 유물을 가로채면 테란 자치령이 다시 한번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핀들레이의 비밀 의료인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별거 없네. 그냥 낡은 기지잖아. 성질 급하기는 잘 보라고. 자치령 기술자들이 몇 달째 저길 파고 있어. 저기 기중기 보이지? 찾은 유물을 이제 행성 밖으로 옮기려는 거야. 정말이네. 어째? 믿음을 좀 가져봐, 질미. 좋아. 자치령 놈들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줘야겠고. 기지를 때려부수고 유물을 가져오자고. 기지를 때려부수고 유물을 가져오자고... 전투 기지를 파괴되면 해병이 확실합니다. 병영에서 해병을 훈련한다. 건설 로봇이 많으면 광물을 더 빨리 채취하겠지. 해병을 훈련하면서 사령부에서는 건설 로봇을 훈련한다. 자, 다들 들었지? 기다렸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사령부에서 전투기간은 도중으로 건가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성립 nueva 항구에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경기 전투기간은 그리고 방역을 해동하는 것입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에 근육이 부족합니다. 아니, 괴로워할 것입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공격! 야! 빨리빨리!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번엔 어찌하겠지? 만져만 주시지요. 나라톱! 건설놈, 공격이 지워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놈은 준비 완료! 이분, 자! 어디 가! 다음은 누구니? 탈반 붙어볼까의 송이! 차량반이, 자취량이 남식적 단란군의 계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 한동안은 우릴 귀찮게 하지 않겠군. 저 친구들을 도와야지, 타이커스. 놈들한테 당하긴 내버려둘 수는 없어. 이분, 탈반 붙어볼까의 송이! 갑니다, 간담을! 고속도로 적용할 수 없음. 저 친구들에게 홈페이지를 유지하십시오. 너무 좋겠고, 운송하는 것인은 아랫동안 describing 요소가 부족하십시오. 군에 있는 인덕이 운명이 날때까지 콕을 입히는다. 유병놈은 입로때까지 껍질하는 걸 시키려 합니다. 도로라시스, 공격에 오는 장기나무 구급이 합니다. 청소 배우기 1번에 차지하기. 그러나 지지 마라시스, 공격전의 구급에 공격을 올려둡니다. ordo. 전 anche 고파공이 가려줍니다. 목표 달성.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해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환영한다, 친구들. 역시 레일러는 대단하다. 레이너 특공대다! 저희로! 저희로! 나쁜 놈들은 저쪽에 있습니다! 위태너마스, 랭! 지금 원인이세요? 위태너마스! 위태너마스! 경고! 자취령 화염차가 접근 중입니다. 아내로 인해! 고맙습니다. 다음은 누구냐! 간다고요. 연경 받아자! 빨리 빨리! 이번엔 못 사겠지. 부르셨나요? 다음은 누구니? 지하이 자세히 들었다! 압력이 부족합니다. 벙커 처리 좋았어, 지비. 자, 단形 파트너가 잘 Hannahans을 포함하고 있다. 음을 만들고 다면 모두 다 훈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소상하게 만드신 시일에 복싱하고 있습니다. 일부러서 집중해서 일정하면 상냥하게 지키는 것 같다. 고민을 관련해서 지키는 식중을 공격하시는 것이다. 또 다른 방향으로 안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안나가게 지키는 것 같다. 경고사는 도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표 1-4-4-5-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